자 우리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이구요. 오전 9시입니다. 자 우리기술 영상을 또 찍게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좀 급락이 나와서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주말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내용들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하나씩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힘을 내야 합니다. 물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힘을 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자 4천원 간다 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같이 힘을 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체코 이제 수주 하고 나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좀 제법 많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이유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자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다 근거 있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좀 들어보시길 바라고 자 우리 기술에 대한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독자적인 MMIS 기술을 첫 해외 수출하기 유력해졌다. 자 이번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처음으로 국산화를 시킨 거에요. 자 이거를 체코 원전에 이식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 매출 천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원전이 지금 추가로 두기가 더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이 천억 플러스 앞으로 제가 이제 뒤에 서술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수원하고 팀을 이룬 우리 기술이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을 앞으로 유럽의 다국가에 공급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최종 계약이 유력해지면서 국내 원전 톱티어 기업인 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주고 있다.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자다. 왜죠?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전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국산화를 했는데 이 우리 기술이 한수원의 사업에 반드시 참여하는 핵심 멤버이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도 이 MMIS는 발전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테크인데 자 신한울 1호 2호 신고리 5호 6호 여기도 공급을 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 공급자로 지위를 다졌다.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팀코리아가 유럽을 점령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스웨덴, 기타 등등 여기 팀코리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번 체코를 계기로 체코가 이제 교두부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다 우리 기술에 계측 제어 설비 시스템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 2기이므로 원전 한 기당 천억이니까 참고로 우리 기술 연매출 얼마인지 아세요? 600억입니다. 600억 1년에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2천억이 일단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필히 참여하는 핵심 멤버 때문에 앞으로 나올 것들 자 여기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 거기도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빠졌어요. 왜 빠졌죠? 재료 소멸율로 빠졌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날 오전에 새벽에 7시, 5시에 영상 찍어서 7시에 올렸거든요. 매도하시고 다시 사자 라고 올려놨어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재료 소멸을 하고 나서 왜 다시 사야 될까요? 지금 남은 게 더 크니까 앞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게 더 크니까 자 원전은 장기 테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재룡전기가 있는데 얘가 3월부터 7월까지 5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낮은 언덕으로 보이시겠지만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 재룡전기는 2년 동안 올랐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돌려볼게요. 이거 왜 보냐면 원전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과연 이게 작은 언덕인가? 자 여기 5월부터 버리대금 터졌죠? 튀어 올랐죠? 이때부터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2개월 3개월 동안 올랐어요. 얼마큼 올랐나요? 5배 올랐어요. 여기가 5천 몇백원이었거든요? 여기가 2만 7천 8백원이잖아요? 5배가 오르고 5종을 제법 봤더니 이렇게 해서 19,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은 고통일 거 아니에요? 그쵸? 고통스럽겠죠? 2만 7천원짜리가 19,000원이 됐으니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10만원을 가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5, 6천원에서 10만원을 간 거예요. 20배가 넘으면 10배가 훨씬 넘습니다. 뭐죠? 전력망 관련주입니다. 변압기, 변압기 몰빵에서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인공지능을 위한 전력망,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망 관련주를 엮여서 실제로 실적이 엄청나게 꽂히기 시작하면서 더 오른 겁니다. 더 오른 건데 테마와 실적이 합쳐지면 이렇게 무섭게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자 5월부터 올랐습니다. 5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7월 20일이니까 오늘이. 자 5월 13일부터 올랐고 7월 20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었죠. 자 이거는 그래서 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정. 자 그 이후 다시 한번 이거 볼게요. 자 지금 남아있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거. 이거 한수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홀란드의 2기입니다. 루마니아도 2기인데 이거는 2기. 원전 1호기 설비 개선이 끝이 아니고 2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옆에. 네덜란드 2기, 사우디 2기죠. 추가로 어딨죠?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서 이번에 바라카 원전 4호기 상용화 하잖아요. 2024년 올해 하잖아요. 자 이거 추가로 2기에서 4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너무나도 많다. 수주 파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SMR에도 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MIS. 자 지금 루마니아에서 2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유스케일 파워가 하거든요. 프랑스가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프랑스 EDF가. 자 그러면 미국의 오하이오, 미국의 펜실베니아 이거 스탠다드 파워 데이터 센터용 전용 전력 공급한다. 자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9월에 나올 것 같아요. 9월에.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9월에 나올 가능성. 근거는 다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지금 대장주인 두산이 뭘 믿고 분화라병을 하느냐. 욕을 하죠. 욕을 많이 엄청 먹고 있는데 이거 믿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자 그래서 이게 24기짜리 50조 프로젝트입니다. 50조. 그리고 미국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중국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중국이 SMR 가장 빠르잖아요. 빨리 쫓아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그러졌지만 그때는 구매자들이 취소를 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왜죠? 이것 때문에. 이게 뭔가요? 데이터 센터. 지금 8천 개. 하지만 앞으로 지어질 게 더 많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 결국 시나리오는 상반입니다.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주말을 좀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순조를 하지 마시고 추매도 하지 마세요. 물타기죠. 하지 마세요. 언제 물타기 하나요? 올라갈 때. 이런 내용 모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기술은 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를 때도 시원하게 오르고 내릴 때도 시원하게 내려요.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내렸는데 다시 시원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우리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 주시면 유스케일 파워 50조 수에 이거 예상된 가격 또 9월 10일까지의 전략 이게 결국 유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스웨덴, 폴란드 이거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인데 원전 한기당 천억씩 계속 꼽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과거에 500억에서 600억씩 찍었던 회사이긴 합니다. 왜죠? 수출을 못하니까 내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수출을 하게 되면 기업이 완전히 탈바꿈이 되더라. 4천원 가자 댓글 달아주세요. 4천원 가자. 탈바꿈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삼양식품 또 어딨죠? 사조대림 이런 기업들 주가 최근에 미친듯이 오른 거 이해하시죠? 왜 올랐는지 음식료 업종은 얘기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는 내수인데 이제 수출이 되니까 북미 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조대림 마찬가지죠. 냉동냄밥, 김 마찬가지예요. 내수는 한계가 있다. 항상 해외로 뻗어나가야 기업이 점프 퀀텀 점프를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대는 전화번호로 우리 문자 주시고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두 종목씩 단기 매매를 안내드리는데 별거 없어요.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 매매하고 끝 지난 금요일 어제는 펩트론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나요? 자 여기 9시 12분에 펩트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다. 그 다음 시프트업 들어갔는데 이거를 보면 됩니다. 펩트론이죠. 들어가서 2점 몇 프로 3% 먹고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시프트업은 들어가서 치고 나가야 될 자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서 1점 몇 프로인가 먹고 나왔어요. 하지만 단타는 2%만 계속 먹어 이거를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이럴 때는 1% 잃고 딸때는 2% 3% 따고 곱하기 두 종목이니까 두 종목 따면 하루에 4%에서 6% 사이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매일매일 먹어서 쌓아가는 게 단기 매매인데 이거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데 상단에 전화번호 동의를 합니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방에서 안내 드릴 거고 50분에서 100분 정도만 할 겁니다. 그 이상은 매도가 불편해요. 이만큼 할 거니까 기다리는 동안 단기 매매하실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단타를 못하는데요. 저는 직장인이고 9시부터 너무 바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도저히 주식시장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제가 비만치료제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드리죠? 제가 팩트로 이날 목요일에 급락할 때 이거 비만치료제 안 끝났는데 근데 지금은 지지선이 안 보이니까 매수 타점은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금요일에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미친듯이 상승하는 종목 중 하나가 샤피론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연산 갔어요. 이연산 가고 금요일에는 22% 이것만 따져도 80%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테마가 계속 커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료로는 준비를 해놨는데 국내 수혜주 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신규 상장주에서 대장주가 하나 나온다. 신규 상장하고 마이너스 80% 나갈 사람들 거의 다 나갔다. 힘들죠. 많이 힘들 거예요. 외봉이 보입니다. 외봉이. 매직봉이라고 하죠. 매직봉이 보이고 거래대금 터치고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초입 구간이다. 이겁니다. 자 이거 스윙이에요. 7월 오늘 20일이니까 7월 말까지 보는 종목이니까 한 거래일 7거래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리 가볍고 품절주입니다. 매직 끝났고 추세 돌리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린 초입에서 항상 잡아야 된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로 수혜주라고 문자 주세요. 수혜주 문자 주시면 내용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단기 매매로 우리 기술을 기다리면서 단기 매매 이거 하실 분들 이거는 이제 들어오시고 또 단기 매매 못하는 분들은 비만 치료제로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안되고요. 어제도 제가 목요일에도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물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시고 추세 꺾을 때 이걸로 여기 들어간다. 이중추가 해서 이거 터지면 이거 뭔지 아시죠? 제일 큰 재료입니다. 제일 큰 재료 신기술에 대한 거 항상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거 터지면 우리 나간다. 4,000원 그 이상 4,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4,000원 간다. 꼭 달아주세요.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당분간 힘든 구간이 올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조금 반등했어. 아 기분 좋아. 화요일 날 내리네. 아 슬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에는 갑니다. 이런 구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고 조골팔 것도 없다. 갈롬은 결국 간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즐거운 저녁 즐거운 주말이죠. 주말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문자 꼭 보내주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맛있는 거 좀 드시고 1월 달일수록 맛있는 거 드시고 스트레스 좀 날리시고 결국에 가니까 9월까지만 견디자고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반도 안 걸릴 것 같을 수 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이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래 살게 되는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의 검색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랭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치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개별호주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종목 하지 않고 벽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사에서 신고가 돌파 시 기즈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번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